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팔에 가믄 이것은 룩백 퍼퓸 바디 미스트 광고입니다. 이름은 바디 미스트지만 피부 안정성 테스트도 끝났지만 몸에 뿌리긴 아까운 뿌리면서도 아까운 그러나 뿌려도 뿌려도 줄지 않는 100ml 대용량 게다가 2 플러스 1이라서요 화장대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악취를 향으로 덮는 것이 아닌 항균 성분으로 악취를 없애고 고급스러운 니치향을 내 몸에 장착을 합니다. 부향률이란 것이 보통 제품보다 4배가 높아 불어가지고요 향이 6시간 이상이 지속이 됩니다. 섹시한 레드 감각적인 블루 유니크한 퍼플 그날 뭐 기분대로 골라서 뿌리시면 됩니다. 아재 말투 아재 몸매 아재 유머 쓰시는 당신 아재 냄새만큼은 졸업합시다. 검색창에 룩백 쳐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룩백 퍼퓸 바디 미스트 광고 끝 룩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숙씨 이제 당신이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이분 참 재미있는 양반이죠. 이분 호를 방성 윤희숙 선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성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자 이 방성 윤희숙 선생이 기자회견을 또 했죠.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알 것이고 뭐 못 보셨다고요? 보세요. 이거 직접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돼요. 졸릴 때 보세요. 잠이 확 깨불어요. 민주시민들을 위한 적극 권장 영상입니다. 전투력 상승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지요. 적폐 기득권 세력에 찌들어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 녹아있어요. 한마디로 난 이래도 된다. 뭐 이겁니다. 거미 늦까짓 것들이 나를 건드러 과거에 다 밟아버릴 테니까. 이거예요. 이 양반 얘기할 때 어떤 얼굴이었냐 하면요. 이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뭐 비스덕이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면요. 안 비스덕.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자기 의혹 얘기보다요. 정부 여당 까는 것이 더 많아요. 아주 뭐 살벌하게 씹어댑니다. 그 패기는 인정합니다. 본인은 요만큼의 잘못이나 가족의 일로 미안함이 없어요. 가족까지 조사하자고 자신 있다고 서류 다 내놓고 서류 준 거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정황이 나왔는데 공작정치래요. 민주당은 공작정치하는 무리들이래요. 참 근자가 모지는 양반이에요. 공작정치를 싫으시면은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셨으면 안 되죠. 그거는 대대로 공작정치의 대가들이 전문가들이 드글드글한 것인데 염치. 뭔 말인지 몰라요? 하긴 뭐 최근에 공작이란 이 정부한테 공작이란 말을 했던 분이 또 있긴 있네요. 윤석열 캠프 초대대변인 조선일보 출신 이동훈씨. 수산업자한테 이것저것 받아 먹은 걸로 조사받고 나오면서 정부 공작이다. 여권 인사가 찾아와서 윤석열을 치라고 했다. 그러고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일단 던져놓고 누군지 말하라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양반이죠. 근데 윤이숙씨보다 이 양반이 더 나아요. 최소한 화는 안 내잖아요. 방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이숙씨 두 번째 회견에서 제가 주목한 말이 어떤 거냐면 무혐의가 나오면 어쩔래 이거였어요. 처음엔 이분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했는데 곰곰이 보니까요. 이것도 작전이에요. 머리 쓰는 겁니다. 머리 굴리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죠. 물타기입니다. 시선 돌리기, 프레임 바꿔버리기. 기술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언제나 계란판들이 자기 감싸주고 우주주주주주주 해주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치죠. 그 넘치는 자신감의 첫 회견에서 아버지는 농사질라고 했고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사람들 분위기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로 흘러가니까 국민의힘 대변지인 계란판 언론들도 묻어주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본인이 직접 다시 치고 나온 겁니다. 더 세게 더 자신 있게.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뭐 농사짓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을 난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고 소리치면서 사람들한테 윽박지르고 겁주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민주당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요. 매우 무섭게 잔인하게 죽일 듯이 민주당 부동산 의혹들을 몰아붙이던 양반이요. 민주당 조사 결과 나오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졌죠. 해오던 대로 했으면요. 제일 신나갖고 제일 앞에서 떠들었을 사람이 주춤합니다. 혹시 저런 것도 걸리네. 우리 아버지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난 전혀 몰랐다라고 뭐 밀어붙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요. 한나 물어봅시다. 국민의 대표이시고 상대방한테는 엄청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시고 요만한 허물이라도 보이면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이 훈계시던 분이 본인 아버지한테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으면요. 전화라도 한 통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게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남한테 들이댄 잣대라면요. 이 정도 일이면요. 바로 무릎 꿇고 백배를 사죄해도 용서가 안 된 일 아닙니까. 본인이 내세웠던 그 기준에서는요. 근데 너는 잘못 없어. 내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퉁치고 뭉개고 사람들 노려보면서 닥치라고 소리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본인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섭습니까. 바보로 보이세요. 혹시 사람으로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개나 돼지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당신이 정부 씹을 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죠. 방금 한 말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세요. 무혐의가 나오면 각오해라. 지금까지 당신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훈계했던 사람들이 범죄가 확인돼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들 당한 거예요. 정치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는 행위들. 일반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정보를 얻는 행위들. 반칙의 정황이 여기저기 묻어나는 짓거리를 범망을 유유유히 피해가면서 빠져나가면서 해처먹어왔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징역한 사람들은 솔직히 하수 아닙니까. 범죄가 안되게 머리 써갖고 해 먹으니까 정말 나쁜 놈들인 거라고요. 그런 짓거리를 당신과 당신 가족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신도 그래 왔듯이 당신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하는데 왜 당신만 예외가 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앞장서갖고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밟아온 만큼 당신만큼 무섭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비슷하게라도 돌려받으셔야 해요.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 기분 그대로 느껴보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당신이 투기의 귀재라고 놀려먹었던 양희원영 의원도요. 무혐의 났습니다. 규모도 당신의 십분의 일밖에는 안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사기를 당하셨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어요. 십분의 일 가격에 내놨는데도 안 팔린답니다. 근데 모든 언론에 투기꾼으로 몰렸고 욕 바가지로 먹었고 소명도 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왜 당신한테는 한없이 친절하고 고마운 계란판들이요 이런 얘기는 묻어버리니까요. 당신이랑 양희원영 의원은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까. 더 어이없는 건요 당신이 앞장서 갖고 양희원영 씹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득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방성윤희숙 선생님. 대선 출마 선언 하시면서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겠다라고 하셨죠.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참 이 양반 말 무섭게 하죠. 댓글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윤희숙 씨는. 딱 내 반이냐고. 다 돌려받는 겁니다. LH 터졌을 때 직원들 일차 조사 결과 보고서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차명 거래까지 뒤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문의만 조사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의원님도 뭐 지인이나 차명 거래까지는 조사 안 했겠지만 가족 조사 해가지고요. 아버님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주민등록법하고 농지법 위반은 매우 그런 것 같은데 왜 화를 내세요. 의원님 주장보다 훨씬 약하게 조사했는데도 의혹이 터졌는데 왜 화를 내시냐고요. 방성윤희숙 선생님. 그러면서 민주당이 LH 특검하자고 주장하니까 재발절인 도둑이 누군지 명확하다라고 하셨죠.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혹시요. 지금 발절이세요. 지난 3월엔요.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부동산의 적폐청산이 핵심 과제이지요. 라고 하셨더니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냐. 라고 하셨어요. 아따 말참 진짜 본데없게 하시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3배 드신 건 아버님이신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받아서 2배 드신 건 의원님이신데 왜 대통령한테 손가락질 하셨어요. 의원님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습니까. 4월 달에는요. 부동산 투기 강자임을 차인한 민주당이 무너지는 소리도 요란하다라고 비난을 하셨죠. 요것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부동산 숨은 강자임을 부인하는 윤희숙이 무너지는 소리는 더 요란하다. 조희연 교육감이 해지 교사 5명을 복직시킨 것을 불법 채용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서운 말들로 몰아붙였죠.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라고 하셨죠. 근데 검사들이 그동안 43명 복직된 것에 대해서는요. 입을 담으셨죠. 왜? 왜 더 큰 부조리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고요. 생각이 거꾸로니까 피도 거꾸로 솟는 거 아닐까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정이 뭔지 찾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을 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기득권은 얼굴을 찾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뻔뻔함의 아이콘 윤희숙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조국 전 장관을 또 조롱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바꿀 것도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쳐박을 일을 들켜놓고도 쉼없이 표현되는 그 자기애는 정말 놀랍다. 그대로 받으십시오. 전 이 다음 말이 제일 웃겼어요. 윤희숙을 너무나 좋아하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쇼하지 않는 정치인을 꿈꾼다. 초반부터 꿈이 깨지셨네요. 임차인 코스프레 한 것부터 쇼 아니었습니까. 집 두 채나 가진 분이 임차인 쇼 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눈 무섭게 뜨고 아버지가 농사 지으려고 샀다. 난 전혀 몰랐다. 이것도 저는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쇼가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요. 이분은요. 본인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이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처럼 껴드시죠. 정은경 청장까지 건들었다가 깨졌죠. 망신당했어요. 정은경 청장이요. 코로나 창고를 전해 써놓은 논문을 코로나 극복에 도움되는 논문을 당신이 지금 논문이나 쓰고 있을 때야? 그럴 시간이 있어? 라고 했었죠. 근데 말이 망신이지 사람들은 모르죠. 계란판들이 아주 고의 묻어주니까 불리한 건 다 묻어져 버리니까요. 운동권 출신들을 또 놀리면서요. 평생을 꿀을 빤 사람들 이렇게 조롱했어요. 윤희숙 씨야말로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비호 아래 최고급 자연산 유기농 꿀을 빨아드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정부 정책 거지 같다고 수시로 비난했죠. 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다고요? 참 변명 거지같이 하셨네요. 사실이요. 이 윤희숙 의원의 의혹은요. 별거 아닙니다. 국힘당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요.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다른 분들보다 더 국민들한테 미안해해야 하고 욕도 더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크게 걸려갖고 무소속인 박덕흠 의원보다 더 비난받아야 합니다. 왜요? 박덕흠은요. 순결한 척은 안 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남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깨끗한 척 하지 않았어요. 역겹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혐오하지 않았어요.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지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벌레 취급하지 않았어요. 같은 종족이니까요.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보면요. 현재 윤희숙 의원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의 가장 큰 현재 경쟁 상대는 가세현 김용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것은 다 돌려받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합시오.